2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기묘사하로 희생당한 기묘사 그러면은 정암 조광조 선생이 되겠죠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 기묘사림의 대표적인 인물 자 이 사람은 도교 행사 기간이 초재를 주관하는 소격서 폐지 또 훈구공신들 위은 삭제 이걸로 이제 결국 기묘사로 사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광조 등 당시 사림 대륙들 기묘사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주장했던 또 다른 어떤 개혁의 주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현량과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현량과라는 것은 과거시험과는 달리 어떤 그 인품을 보는 것이죠 일종의 그 인품을 보고서 뽑는 어떤 추천제에 의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실천적 성격의 그러한 사림들에게 딱 맞는 그러한 인재 등용 방법이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뭐 공랍의 폐단 당시 이제 방랍의 문제가 많았었죠 뭐 이런 것 등을 시장을 할 것 예 이런 것 등을 이제 주장하고 또 또 유교 개혁 정치를 위해서 소학 이라든지 뭐 향약 예 소학과 향약을 실천할 것을 확대 예 실시할 것을 이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최초의 선원인 백운동 선원을 건립한 사람은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세우게 되었죠 1543년 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소론계의 이제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종대에서 영조 초까지 이제 활동하는 인물인데요 예 그 다음에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어 뭐 수비법 등 이런 어 이런 박랍의 폐단 이런 것을 이제 시장할 것 뭐 등등 개혁방안을 지지하는 사람 심만양병소로도 유명한 사람 바로 율곡 이의가 되겠죠 이의 저술은 이 동호문답 개혁방안 제시한 거 알아두시고 또 성리학의 어떤 인문서에 해당하는 경몽요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군주가 성악을 스스로 읽힐 것을 주장하는 성악집요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재상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사람은 삼봉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 가해들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전기부극강병과 인생안정을 위해 각 분야에 전개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세종대의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가 제작이 되어있고 등등등등 주로 이제 세종대에 집중이 되어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신무기인 신기전과 화차가 개발이 되었다 예 세종대에 이제 신기전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걸 술에 실어서 한꺼번에 수십발을 쏠 수 있는 이쪽에 다연장 로켓법 같은 것이 세종대에 세종과 그 아들 문종 나중에 이 당시 이제 대리청정을 했는데 굉장히 무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비격진천이라든지 천체 운행을 측정하는 혼천이 그래서 이런 천체 운행을 통해서 이제 뭐 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덕무 등이 훈련 교보민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였다 자 이덕무는 조선 후기 정조 때 정조가 이제 규장각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서울 출신 검사관을 이제 네 명 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덕무가 됩니다 이덕무라는 청장관 선수로 유명하죠 이외에도 뭐 바레고를 저술한 유득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북하기를 지은 박재가라든지 뭐 서이수 이 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뭐 여기 이제 백동수라는 사람도 있죠 또 무사추신 자 그 다음에 강희맹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흥지역에 그러한 경작 그러한 경험을 적은 금양 금양이 오늘날 경기도 시흥쪽이 되죠 예 이 금양 장목이 나오던 시기도 이게 이제 조선 초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예 성종 때 금양 장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산약제와 치료방법을 정리한 이제 향약집성만 이게 이제 세종 때 있었죠 세종 15년에 이제 향약집성만 간행이 되고 또 의방주치라는 백과 의학 백과사전도 나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덕무 등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는 시기 조선 후기 정조 때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의 이르기를 양평균 허준 동의보감 아 이 사람이 활력하는 시기 바로 광해군 때이죠 자 광해군은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의 그러한 그러한 이제 그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이런 것을 전후 수수책을 적절하게 잘 펼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병이 이렇게 막 들끓으니까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찮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대동법을 이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를 했고요 경기도에 부터 자 그 다음에 뭐 양전사업을 한다든지 뭐 실록과 사고 뭐 이런 것 등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등등등등 여러가지를 했고요 대외적으로도 당시 떠오르는 후군과 저가는 명 사이에서 중립 외교로 적절하게 잘 처신을 했었죠 그래서 명예원군 요청을 받았을 때 강홍립을 적절히 싸우다가 그냥 투항하게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폐모살제 임목대비를 이제 폐위시키고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죽이는 등등 왕권에 이제 좀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문제가 문제가 돼서 결국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반정에서 북인과 함께 축출이 되었습니다 자 탕평비를 세워 붕당정체 폐위를 경계한 사람은 영조죠 초계문신제 37세 이하 당하관들을 국왕이 직접 재교시키는 초김전을 시행한 사람은 정조가 되겠고 육조직계제를 처음 시시해 왕권을 강화한 사람은 태종이 되겠죠 다시 재시시한 사람은 세조가 되겠고 왕권 강화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현제를 설치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편지한 사람을 수행한 사람은 세종대왕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밑줄근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우선 자 두필 양역 군포를 두필 붙이는 양인들의 역군역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음 한필로 줄이자 이 정책 이게 바로 영조 때 실시되었던 군역의 개혁인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장정 1인당 두필씩 내는 것을 한필로 줄이는 것이고 그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충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작이라고 해서 1일당 2두시 지주역에서 걷고 선무군간포라고 해서 부유층에게 감투 선무 군간이라는 것을 제수하고 군포로 걷죠 그 다음에 어 염 선세 선박 등등 소금 이런 세금을 정보가 직접 걷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죠 여기에 재정 부족 문제력에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풍용과 토지의 비유익들아 차등 부과한 것 세종 때 실시된 공법 조선전기 때 시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풍용에 따라서 일종의 연분이 되겠죠 9등급으로는 연분 9등법 토지의 비유익들에 따라서 전분 6등법 6등급으로 해서 1결당 20에서 4두까지 신축성 있게 했습니다 자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선해청을 관련된 것 경기에서 처음 시행된 것 바로 공랍의 개혁인 대동법이 되겠죠 6위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를 가져온 사람은 조치는 신해년에 있었던 정조 때 있었던 정조시분에 있었던 신해통공 조치가 되겠습니다 공인이 등장하여 3품화폐경제가 발달한 기계에 있다 자 이거는 2번과 4번은 역시 대동법에 관한 것이죠 자 대동법은 공랍을 전세화시킨 것인데 그렇다면은 또한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쌀로 내게 한 것이죠 아니면 포 돈이라든지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관수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래서 공인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이들라금 돈을 주고 공과를 주고 상품을 주문시켰죠 그래서 대동법의 등장은 결국 3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금점 5권 가운데 두 곳의 금액은 이미 다 되어 거의 철폐했고 세 곳의 금액은 넉넉하고 많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금액 이런 게 나왔으면 광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원래는 광산업은 정부가 독점을 했는데 이거를 세금을 갖고 민간인들에게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화성부라는 것이 나오죠 수원 화성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조선 후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선 후기 이제 설점수세제라고 가지고 효종 때부터 시시를 했는데 광산업에 있어서 사채 민간인의 채굴을 허용한 것이죠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모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동통보가 주조되어 해동통보에도 뭐 삼한통보 삼한중보 뭐 은병 활구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은 다 고려때 그러한 통영대동화폐고요 담배와 면허 등의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가 맞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에서 온 외래작물이고요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자 이것은 고려가 되겠죠 물론 조선초에도 이제 경시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조선초 세조때 경시서에서 평시서로 이제 계층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ㄱ, ㄷ은 빠지니까 ㄴ, ㄹ이 정답이 되겠는데 정답은 4번인데 자 사상 민간 상인 중에서 최대 상인이 바로 개성 상인인 이제 송상이 되겠고 이 사람들이 청과 일본 사이의 중계무역으로 많은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무역의 사상 관련된 사상은 만상 의주 그 다음에 부산 대일 일본과 관련된 상인은 내상 부산 동네 상인이 되겠죠 이 사이에서 송상이 중계로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2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도로 오른 것은 자 현재 남아있는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1402년 그러니까 조선 태종 때네요 김사영 이무가 발의하고 이해가 심을 했다 원의 세계지도를 참고했지만 한반도와 일본이 지나치게 소략해서 세계지도를 했는데 한반도주의 일본 지도를 보강하긴 했다 이 지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요 도시가 표시되었다 일단 세계지도니까 일단 4번은 아니죠 여지전도라는 것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도 세계지도에 가깝긴 한데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아마 여지전도 지구전도 곤여만국 정도는 아마 들어봤겠지만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현혹시키는 문제이고 천하도하고 혼일강리의 역대 국도지도는 아마 고등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곤여만국 정도는 국사책에 자주 서술이 되어 있죠 자 정답은 물론 당연히 1번이죠 혼일강리의 역대 국도지도이고 여기 보면 중국은 크고 조선도 엄청 크죠 이중의 중화사상 대중화 소중화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도도 이것도 이중의 가상의 그러한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중화사상 이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지구전도는 가끔 한릉금에서 나오긴 하는데 조선 후기 때 유명한 인신론에 있어서 대학자였던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한기라는 사람의 친구가 김정호예요 이 둘이 합심을 해서 당시 청나라에서 만든 지구도 청나라도 당시 최한기가 김정호가 활력하는 시대가 19세기가 되니까 전반이 되니까 이때 서양 그러한 문물이 많이 늘어서 청에는 이런 세계지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김정호가 최한기가 일단 편집을 하고 김정호가 목판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전도와 후도가 있는데 지구 전도는 구대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고 후도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신대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지전도라는 것도 역시 작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김정호가 아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신대륙을 제외하고서 구대륙 이것도 역시 구대륙을 그른 그런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알아두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녀만구 정도는 이건 좀 유명한 것이죠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온 것이 아니라 청의 명말에 들어왔는데 이제 오대양 육대주라고 그러죠 전세계 오대주를 망라해서 그린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 선조 때 이때쯤 활락한 사람인데 이제 오대주까지 다 나갔으니까 당시 세계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중국 외에도 다른 넓은 큰 나라 신대륙도 있다 뭐 이런 것 등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계관을 넓혀주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건 그냥 참고로 말해주시고 혼인강림 억대국도지도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출전이 서해 집이에요 서해 유송룡이죠 자 유송룡이 건의로 만든 거 뭐 유명한 훈련도감이 되겠죠 임진완한 도중에 여기 도감을 설치하여 훈련시키라 그리고 어 여기 뭐 군량을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금요병이에요 직업군인 예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조총 쓰는 자 창카를 쓰는 사 그래서 삼수병을 양성한다 그래서 총을 쏘는 포수 창을 쓰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 뭐 등등 이렇게 삼수병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훈련 동안 임진완한 도중에 설치가 됐습니다 자 정조 때 설치된 국왕의 친위부대는 장용영이라는 것이 있죠 예 처음에는 장용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커져서 장용영으로 확대되고 어 도성의 내역 수원화성의 외형을 뒀습니다 정미 7조약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된 것은 이건 대한제국의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시위대 지방위 진위대 이런 것들이 다 해산됐고요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 이건 1419년 세종대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외구를 토벌하러 갔었죠 양인개병의 원칙에 따라 의무병으로 구성이 됐다 이것은 급료병 양인개병은 양인들은 다 자동적으로 군사가 된다는 뜻인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을 받아서 선발하는 그러한 것이고 급료병이라는 것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죠 의무병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시빈 장씨 장이빈의 아들은 왕비의 소생이 아니므로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한 것은 너무 이른 처사입니다 자 이랬더니 왕문을 가벼여긴 상소를 올린 송신의 관적을 박탈하고 조성박으로 대조라 이게 바로 유명한 숙종 때 3차례 한 곡 중 두 번째 있었던 기사 환곡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 환곡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원자 정호 문제를 놓고서 어 당시 희빈 장씨가 남인과 연관이 되어있죠 남인이 승리를 거두고 서인 노론 이쪽이 패배를 하면서 송시열 서인의 노론의 우드머니인 송시열이 사사가 되어왔습니다 자 그 전에 경신 환곡이 있었죠 이때는 경신 대축철 이래가지고 남인이 대거 쫓겨나게 됐죠 이른바 유학 사건 이래가지고 당시 남인들이 국방력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영모로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회를 해서 서인이 승리를 하고 남인이 패배를 하고 대거 사사당합니다 허적 윤희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환곡이 갑술 환곡이 되는데 숙종이 변덕이 아주 죽을듯이 자주 변하는데 장희빈을 중전을 했는데 이번엔 다시 또 인연항원을 다시 중전으로 보기시켜요 인연항원 이 사람은 서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보기시키고 장희빈으로 다시 강등시키죠 중전이었는데 그리고 대거 남인들도 같이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남인들은 재기가 불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는 갑술한국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갑술한국도 되고 송시어를 사사시키면서 기사한국이니까 인연항원가 폐기되고 남인이 권력을 잡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윤 소윤 등 외척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하가 발생한 것은 명종 때 있었던 것이고요 이때 대윤 명종의 형인 인종 때 외척인 윤희밀파 대윤 그 다음에 현직 명종의 외척인 윤희령 일파의 소윤 이 문제에 사림이 연루가 돼서 희생을 많이 당했죠 공신책봉에 불만을 험고 인조반적인 공식이 컸던 이괄이 반란을 익힌 것 1624년에 있었죠 서인과 남인 두 차례 예송을 전개하였다 현종 때 자의 대비의 인조의 개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서 기회 예송과 갑인 예송 1659년 1674년 두 차례 있었는데 각각 서인과 남인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다 동서분당 선조때죠 그래서 1575년에 각각 김효원을 중심으로 신진사림의 동인과 심의겸을 중심으로 기성사림 서린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29번 가해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조선후기 국학연구 중국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고 우리의 전통관실에 관심이 확대하고 여기에는 우리말 우리역사 우리 땅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남북국시대를 표시한 유득공예 발해고 정조 때 서울추신 규장각 검서관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해의 역사 이걸 우리 민족사로 인식을 하게 된 것 맞죠 그 다음에 전국의 지리정보를 정리한 팔도지리지 인문지리서 팔도지리전은 조선전기 세종 때 편찬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지리를 정리한 아방강이었고 정약용 다산 정약용 우리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역사 지리를 정리한 거 정조 때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죠 조선후기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은 조선전기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중심에서 편찬이 된 것이죠 이거는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심화 과정에서는 아직 세시풍속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고급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새봄을 알린다는 잘 모르라도 새봄이니까 3월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홀수로서 겹치는 날 이런 것을 좋은 날로 치죠 그래서 3월 3일 음력 3월 3일 이것을 우리는 삼진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고 이때 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 진달래죠 이걸로 화재를 먹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석하죠 백종 백중 또는 백종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음력 7월 15일 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건 완전히 여름으로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그 가을로 슬슬 접어드는 것인데 음력 7월 15일 이면 한 달 되면 이제 한가위가 되고 이제 백가지 과일이 이제 수확을 슬슬 이제 거두갈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넉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종날이 되면은 이제 머슴들도 좀 쉬게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장이 생기기서는 백종장 뭐 이런게 있고요 칠석은 이제 뭐 유명한 7월 7이죠 음력 7월 7이 견호와 징녀가 헤어졌던 이 두 사람을 만나는 뭐 그런 계획이 되는데 음력 7월 7이면은 이제 굉장히 그 그 뭐라고 하죠 그 장마가 있고 굉장히 무덥고 습할 때죠 그래서 이때 그 이제 폭의 폭서라고 해서 옥과 책을 햇볕에 철저하게 습기를 제거하고 말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녀와 관련된 게 이제 여자들이 그 바느질 솜씨를 데려오는 걸교 싸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 뭐 대보름은 뭐 잘 아니니까 음력 1월 15일이죠 예 한가위 음력 8월 15일 예 이건 뭐 잘 아니니까 뭐 이런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